인터파크가 인터파크 트리플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출발에 나섰습니다. 인터파크의 새로운 사명에는 글로벌 컨텐츠 오브 인터파크와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 플랫폼 트리플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여행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담았습니다. 독보적인 K-컨텐츠에 혁신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국내부터 글로벌 여행까지 K-트래블의 중심이 된다는 계획입니다. 구체적으로 검색 없는 여행 준비, 인공지능 가이드와 즐기는 여행 등으로 여행 시장의 패러다임을 선보입니다. 이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천만 명을 돌파하겠다는 목표입니다.